자표 북위 37도 52분 39.06초 동경 127도 43분 40.12초 북위 37.8775167도 동경 127.7278111도 37.8775167 127.7278111 춘천 중림동 주교좌성당은 강원도 춘천시 중림동에 있는 주교좌성당이다. 2003년 6월 30일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제54호로 지정되었다. 1949년 기공하였으나 한국전쟁의 와중에 짓던 건물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어 전쟁 후 다시 건축하여 1956년 6월 8일 중공하였다. 정문 가운데 종탑이 있는 고딕양식의 석조건축물로 건물의 폭에 비해 높이가 높고 내부는 별다른 기둥 없이 아치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로마 가톨릭은 조선 후기 무렵 서학 천주교 등의 이름으로 알려져 별다른 성교사의 파견 없이 자생적으로 전파되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이른 신해박해, 을묘박해, 신유박해 등의 탄압이 일어나자 경기도와 충청도의 신도들이 박해를 비해 강원도의 상간으로 들어오게 되어 신앙공동체가 생겨났다. 19세기 무렵 강원도의 천주교는 풍수원 성당을 본당으로 하는 교구가 되었고 춘천지역은 상주하는 신부가 없는 공소로서 운영되었다. 곰실공소는 지금의 중림동 성당의 모체가 되었다. 1882년 조불수호통상조약 이후 프랑스는 예수회 소혹의 파리외방정교회 선교사를 조선에 파견하여 교구를 담당하게 하였고, 1899년 교민조약을 체결하여 정식적인 선교의 자유를 보장받았다. 강원도에는 1888년 파리외방정교회 소속의 르메르가 풍수원 성당의 주임신부로 임명되어 원주교구의 선교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원주교구는 차츰 교세가 늘어 공소들이 주임신부가 상주하는 본당으로 확대되었으며 춘천의 곰실공소는 1920년 중림동 성당으로 승격되었다. 중림동 성당은 춘천 최초의 천주교 성당으로 1920년 승격 당시에는 오늘날의 수녀원터와 병원터에 있던 개인집을 사서 성당으로 사용하였고, 초대 주임신부로는 풍수원 성당의 보좌신부였던 김유용이 임명되었다. 다른 여러 지역의 사례처럼 춘천의 곰실공소 역시 따로 정교를 받지 않고 스스로 천주시리 등을 학습하여 천주교를 신봉하게 된 엄주원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곳으로 엄주원은 공소가 성당으로 승격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1938년 춘천은 아일랜드의 외방정교회인 골론바노 외방정교회가 사목을 맡게 되어 토머스 퀸난이 주임신부로 임명되었다. 퀸난은 현재의 성당 부지를 매입하고 1941년 성당 건축을 시도하였으나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외국인을 모두 구금하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따라 구금되어 건축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해방 이후인 1946년 성당 건축을 재개하였으나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아 미루어지다가 1949년 미군의 도움을 받아 건축이 시작되었다. 중림동 주교좌성당의 주춧돌 기공식이 열린 1949년의 날짜와 당시 교황이던 비오 12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1949년 시작된 공사는 전남 광주에서 온 자시성의 화교기술자와 또 한 사람의 기술자가 맡았고 석재는 홍천 발살리의 강가에서 날라왔다. 그러나 내부공사가 한창이던 1950년 전쟁이 일어나 공사가 중단되었다. 공사가 중단된 성당 건물은 일사후퇴와중에 공습을 받아 벽체 일부와 사재관이 파괴되었다. 전쟁이 끝난 1953년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고 1956년 완공하였다. 완공된 건물은 정면 중앙에 종탑이 있는 석조 건물로 건물의 높이와 폭에 비해 종축의 길이가 길며 내부는 열주 없이 하나의 강당처럼 형성되어 있다. 주출입구 아치의 중앙에는 십자가 문양을 도들세김 한 이맛돌을 두어 웅장함을 더하는 등 건축적 완성도가 높으며 우리나라 1950년대 석조 성당 건축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중림동 성당은 원주에 있는 풍수원 성당이나 용소막 성당과 함께 모두 고딩양식을 띄고 있지만 앞에 두 성당이 벽돌조인 대비해 석조로 마감되어 있다. 이는 당시 벽돌을 구하기 어려웠던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 또한 주출입구의 아치나 종탑의 장미창도 단순하게 처리하였다. 전체적으로 십자가 모양을 띈 건물은 일직선의 위례 공간 양쪽으로 돌출된 트란셉트를 두어 선구실과 복사의 대기실로 사용한다. 성당 출입문의 십자가 양식은 아일랜드 교회의 것으로 골룸반호 외방정교회와의 인연을 나타낸다. 성당 건축 이후 부속건물로 벽돌조 2층의 사제관이 있었지만 훗날 헐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콘크리트조의 사제관을 새로 지었다. 1998년 4월부터 9월 사이 성당의 외관은 그대로 둔 채 내부를 보수하였다. 2006년 성당 건축 60주년을 맞아 천장과 바닥을 교체하였고 많은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성모상 등의 조각상을 새로 만들어 배치하였다. 성당의 보수와 미술품 배치에는 바톨릭 미술가회가 참여하였으며 기존의 원형을 잘 보전하고 조화롭게 구성하였다는 평을 듣는다. 중림동 주교자 성당의 후원에 조성된 성직자 묘혁 1950년 7월 2일 춘천을 점령한 인민군은 성당에 있던 토머스 퀸난 신부를 비롯한 케바난 신부 교황 사절 파트리치오 주교 그리고 많은 수녀와 성직자를 잡아 평안북도로 이송하였다. 이들은 34개월의 포로 생활을 하였으며 케바난 신부를 비롯한 많은 성직자가 포로 생활 중에 병사하였다. 토머스 퀸난은 전쟁 후 풀려나 춘천으로 돌아왔다. 파트리치오 주교를 비롯한 아일랜드 출신 성교사들은 납북 과정에서 저항하다 피살되었다. 당시 피살되었거나 납북되어 숨진 성직자를 기념하기 위하여 중림동 성당 후원에 성직자 묘혁이 조성되었다. 많은 외국인 성교사들 사이에 묘혁이 조성된 한국인 신부 이광재는 원산으로 끌려갔다가 어느 반공호에서 선종하였다고 한다. 2019년 천주교 주교회의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는 중림동 성당에 있다가 전쟁 중 피살되었거나 납북되어 숨진 성직자에 대한 시복법정을 열었다. 토머스 퀸란은 납북되었다 돌아온 뒤에도 주임신부로서 중림동 성당에 머물렀으며 1955년 춘천이 지목구에서 대목구로 승격되자 주교로 석품되었고 이에 따라 중림동 성당 역시 주교자 성당으로 승격되었다. 퀸란 주교는 1970년 12월 31일 선종하여 성직자 묘혁에 안장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